안녕하세요 은희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은희 뉴스 저는 며칠 전 여성시대에 하는 인간들 저격을 하고 그녀들의 범죄 행위를 공론화시키기 위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DC인사이드 실시간 베스트에 올라가고 펜코 포텐의 제가 만든 공론화 내용이 올라갔지만 2024년 3월 10일 기준 단 하나의 기사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솔직히 존나게 열받았습니다. 만약 30살 남성이 22살로 나이 구라치고 16여중딩 만나는 방법 공유를 82만 명이 했다면 대통령 총리 국방부 장관이 광화문에서 여가부 장관 앞에 대깔이 받고 위대한 보룡인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보비어천가를 외쳤을 건데 그 어떤 기사 한 줄 나오지 않는 놀라운 모습을 대한민국에서는 보여줬죠.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여자들만 있는 커뮤니티에서 자정능력 따위 기대하면 안 된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1055일 동안 펜코에 빠지지 않고 방문하여 펜코가 내 몸이고 내 몸이 펜코의 수준에 오른 펜창인생이라 쳐보겠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펜코에서 여성 신상 정보를 대량으로 공유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 영상을 누르고 자신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선을 피드백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우리 여성들은 그 어떠한 피드백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여성시대 N번방 뭔 소리야? 뻑가가 여성시대 N번방 터졌다고 올린 영상 있는데 조회수 높여주기 싫어서 안 봤는데 내용은 궁금하네. 라는 식으로 그녀는 내용은 궁금하지만 한 번에 클릭도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죠. 그리고 댓글이 4개 달렸는데 그 댓글 모두 영상을 보지도 않고 남자 욕만 하는 댓글이 달립니다. 어그로 일개 뻔해 한남들이 여시에서 남자 이야기 남자 고추 공유한다고 헛소문 퍼뜨리던데 그거 아닐까? 헛소리 아닐까? 라는 식으로 단 한 명의 여성도 내용을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용도 보지 않고 욕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여성시대에 3972일 방문한 이 여자도 뻑가님의 영상을 썸네일만 올려놓고 이건 뭐냐라는 식으로 내용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도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여성시대에 이런 글이 있었구나 우리 반성하자라는 자정작용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조회수 늘려줄까봐 안 봤는데 또 헛소리겠지 크크 10년 전이랑 비교해서 얘들은 변하지 않았네 라는 말을 하면서 내용을 보지도 않고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말만 늘어놓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뻑가님이 만든 영상에 들어가 내용을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여자는 없습니다. 그 어떠한 자정작용도 피드백도 그녀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녀들에게는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저는 틴더달글과 보도포달글 양남달글 등등의 더러운 내용을 공론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이런 내용을 읽어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피드백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로 흐린눈만을 하고 있죠. 펜코에서 여자들 신상 직업 성격 몸매 확구를 6천명이 돌려보고 공유했다. 라는 내용을 제가 저격했을 때 펜코하는 남성들도 여성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구로 일개 뻔해 한남들이 여시에서 남자 이야기 남자고추 공유한다고 헛소문 퍼뜨리던데 그거 아닐까? 헛소리 아닐까? 라는 말을 하며 그 어떤 영상도 확인하지 않고 오직 뇌피셜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그 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시대에서는 10년이 넘도록 저지랄을 해왔기 때문에 저런 범죄 행위를 범죄 행위로 인식하는 지능이 마모되어버린 거죠.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 2017년 여성시대에는 걸러야 하는 한남초석 말해보자. 연대 나오고 서울의 xx년생 이 이름 쓰는 남자 걸러. 은행에서 일하고 동문이고 예쓰렉이야. 이름 xxx맞죄? 라고 실명을 거론하는 행위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역사가 깊습니다. 대전 우송대 xx년생 이름 xxx걸러 라는 식으로 남성들의 신상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녀들은 그 어떠한 양심에 죄책감도 피드백도 자정작용도 없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여성시대에 빌빌 기어다니며 한 표줍쇼를 외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적이 없을 것 같나요? 2017년부터 쌓여서 방대해진 데이터베이스 속에 여러분의 신상이 없을 거라 확신하십니까?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영상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면 구독은 필요 없으니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메신저보다 중요한 건 메시지.